네 안녕하세요 제졸복품입니다 이번 시간에 setblocks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파이썬의 setblocks라는 함수를 익혀볼건데요 setblocks는 블록 여러개를 생성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함수죠 그래서 전시간에 이제 배웠던 setblocks은 하나만 두는거라면 blocks는 뭐에요 blocks s가 붙으니까 이거는 다수죠 복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개의 여러개의 블록들을 만들때 사용한다라는거 그 영어에서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를 두고싶을때 setblocks 복수형으로 두고싶을때 여러개를 만들고싶은 setblocks 해주시면 되요 그래서 사용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setblocks 자체는 xyz가 하나만 들어갔죠 하나씩 들어가고 뒤에 블록 아이디 하나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새롭게 블록스 자체는 x2 y2 g2라는게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블록을 하나 두면은 우린 좌표에다가 딱 하나 딱 뒀잖아요 그죠 setblocks 자체는 원래 이거였죠 근데 setblocks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좌표를 우리가 두개를 전달해주는데 어떤 한 좌표와 어떤 한 좌표 두개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이 이 여기에 좌표와 여기에 좌표를 어이 이렇게 메꿈다 이렇게 이렇게 메꿔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꾸는거죠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평면 형태로 본건데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3d 잖아요 3d 여기는 setblocks이고 왼쪽 게이지 setblocks 라고 보면 되요 그래서 얘는 블록이 여러개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 좌표 공간에는 어차피 좌표가 하나밖에 전달이 안됐으니까 하나만 설치를 했는데 이런 공간에는 좌표가 이제 여러개 있는거잖아요 그죠 좌표가 여러개 있는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공간 마치 만약에 이게 어 이 이 두 좌표에 관해 거리가 한 3만큼 차이 난다 여기다가 5만큼 차이 난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세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이런식으로 꼭 이렇진 않겠죠 어쨌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뉜다 그러면은 이 블록 하나를 이 블록 하나를 네 3으로 치 어 이 이 우리가 원하는 블록 만약에 주급박스면 주급박스로 이 모든 공간을 메꿉니다 그럼 총 몇개가 나지냐면 총 15개가 나지겠죠 네 그래서 어 방금 전에 어 우리가 봤던 이거 이 setblocks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blocks라는게 있구요 네 어 뭐 이론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어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 어 뭐 제가 정육각형을 그린건 아니고 육각형 어쨌든 육각형이에요 뭐 주사위 같은것들 이렇게 생겼죠 어 제가 아까는 평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점찍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 이렇게 이제 3d 환경에선 요런식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뒤로도 그죠 뒤로도 더 많은 이제 블록들이 나아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코드 한번 작성 같이 해볼까요 요코드 음 요코드 한번 작성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잘 접속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저도 간만에 왔으니까 게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잘 들어와져 있구요 어 밤이니까 너무 어둡죠 어 타임셋 데이로 하겠습니다 네 요런식으로 예 그래서 한번 달을 만들어 볼게 달 예 달 어이 하늘에다가 달을 하나 만들어 볼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아이들도 하나 켜줘야 겠죠 아이디어를 켜 주셔서 예 예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습한다 에 프롬 mcpi 예 이거는 치우고 mcpi 점 마인크래프트죠 마인크래프트 임포트 마인크래프트 예 한번 저장하고 실행할게요 예 실행하고 바탕을 바탕을 해야 되요 전 오늘도 테스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원하시는 이름으로 한글로 하셔도 괜찮죠 어 여러분도 원하시는 이름으로 해주시구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자 저장하시고 f5 눌렀을 때 뭐 이상없이 어 이렇게 에러가 안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잘 된거죠 자 mc는 마인크래프트 에 탭으로 이제 자동완성 됩니다 왜냐면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우리 펌프킨 펌프킨 뭐에요 영어 펌프킨 에 어 호박이죠 호박 예 호박 그래서 이 펌프킨 이제 한글로는 잭 오 랜턴 예 잭 오 랜턴 잭 오 랜턴 그래서 그 호박 이렇게 얼굴 있으면은 호박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죠 어 호박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이제 불빛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랜턴 이라고 부르는거에요 어 왜 잭 인지는 이런 모르겠어요 그 원래 펌프킨 에다가 그 얼굴 그리고만 그 보자 할로윈데이트 하는게 그게 이름이 잭 인가요 개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래서 랭스 하나 정해 줄게요 우리가 몇각형으로 할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크면 은 어 서버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거는 솔직히 좀 권장하지 않구요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샵 플레이 에어 데이터 킹 예 그리고 언더바 아이디 아이디는 mc 점 깻 플레이어 ntt 아이디 예 많이 해봤자 이제 게스박스 예 게스박스 를 하시구요 에 위치는 mc 점 ntt 에 쩜 개 탈 포스 현재 위치 얻어옵니다 현재 위치 얻어오기 그리고 그에 대한 위치 한번 프린트 해주고요 자 이제 플레이어의 머리 위에다가 놓을게요 우리 머리 위에다가 너무 뭐 이제 너무 이제 딴 데다가 놓으면 우리가 찾기도 힘드니까 그냥 머리 위에 바로 머리 위에 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놀려고 하는 위치는 포스 점 에다가 y 를 어 한 얼마만큼 할까요 30만큼 할까요 30만큼이나 머리 위로 30만큼 위에다가 어 하도록 하구요 자 mc 점 세트 에 블럭스 블럭스 에 이제 그 형태는 뭐라 했죠 엑스 원 엑스 어 엑스 와 와 이원 지원 이렇게 3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x2 y2 g2 가 들어가야 되구요 맨 마지막에 블럭 아이디 블럭 아이디는 91번 입니다 펌프킨 에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구요 네 이걸로 아 끝났죠 예 그리고 나서 어 요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x1 y1 g1을 아직 우리가 선언을 안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들어 줘야죠 x1은 그냥 편안하게 포스로 하겠습니다 포스점 x 포스점 y 그리고 포스점 g 그리고 x2 에다가는 이제 그 첫번째 점이 지금 여기 접혔잖아요 잡혔잖아요 지금 캐릭터 위에 30만큼 위에 있는 곳에 점을 한 잡았고 이 점을 통해서 우리 정면 편체를 이렇게 그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면 면체 요기에 좌표를 찍어야 이렇게 정면 면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좌표의 위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20만큼씩 랭스만큼씩 옮겨간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포스점 x 그죠 포스점 x에 플러스 20 20은 랭스 여깄죠 랭스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 20을 안쪽은 랭스를 그냥 적나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20씩 이렇게 하나씩 적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20을 내가 1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일일이 가서 10으로 고쳐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고치면은 어 편안합니다 변수 같은 것들을 선언을 하면은 이게 자동하죠 일종의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뭐 10이다 길이가 10이다 뭐 ppt 같은데 보면은 네 뭐 문서 작업할 때 보면은 폰트 크기 일괄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포스점 y는 y에다가 랭스도 마찬가지로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G죠 G만 남았습니다 G도 어 이렇게 랭스를 더해주면은 펌프킨에 어 펌프킨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F5 한번 눌러볼게요 F5 눌러서 네 뭐 30, 13, 46의 우리 위치인 것 같고요 어 한번 잘 만들어졌는지 미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네 어우 뭔가 징그럽게 막막 막혀있죠 뭐 바둑판같이 어 한번 볼게요 예 얘가 이제 낮일때는 별로 안이뻐요 되게 징그럽더라구요 예 징그럽죠 얼굴 있는 쪽은 더 징그럽습니다 예 얼굴 있는 쪽은 어디야 어 얼굴 어이구 이거 보세요 징그럽죠 근데 이게 밤에 보면 아름답거든요 예 밤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밤에 한번 볼까요 어 타임셋 앤 나이트로 예 바꿔주시면은 밤으로 바뀌거든요 예 밤에는 좀 어이구 좀 더 나이트였으면 좋겠는데 예 좀 저물고 있는 상태니까 네 저기서 달이 있긴 한데 이거 마치 달이죠 달 같죠 예 좀 더 멀리 가볼까요 네 이런식으로 예 아주 구름이 가려가지고 약간 블록이 막 좀 별론데 어 조금 더 이제 그 요런식으로 예 이쁘지 않아요 되게 이쁘 이쁘던데 예 그래서 어 요렇게 어 밤에 어 이게 버전이 없다면서 좀 밤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 예 예전에 밤이 이렇게 밝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어 이쁘지 않아요 예 그죠 어 개인 예 제 제 저의 만족 음 아무튼 요렇게 해서 세 플럭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다 배웠어야 mcpi 예 그래서 mcpi 몇개 안 나왔거든요 어 mcpi 뭐 다음에 배울거는 네 이제 그 갯블럭 어 데이터 얻는게 이제 남았습니다 뭐 갯블럭만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다 배운 것 같구요 갯블럭 위드 데이터도 뭐 비슷한 갯블럭과 유사한 거라서 어 다음 시간에 이 갯블럭 배우고 어 갯블럭들만 배우면은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달 만들어놔 재고 랜턴 어 만들어놔 고생 많으셨구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